안녕하세요. 큰세상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산야초 탐방을 위하여 덜판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덜판에 나오니까 푸른 잎이 거의 없고 황량하게 모두 다 말라져 있고요.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새파란 잎이 보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의 겨울 모습과 뿌리를 채취해서 어떠한 효능이 있고 또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꾹 누르고 시청하십시오. 다음에 20만 구독자 달성되면 또 제가 큰 이벤트를 엽니다. 그럴 때 이 구독자를 상대로 제가 큰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꼭 구독 눌러 놓으십시오. 그러면 또 새로운 프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달맞이꽃을 한방에서는 월견초라 그러죠. 달월자, 볼견자, 풀초자. 즉 달을 보는 풀이다 이런 얘기죠. 꽃은 노란 모습으로 피고요. 그러나 활짝 피어있는 달맞이꽃을 보기 어렵죠. 밤에 피기 때문에 낮에는 좀 시들져 있는 모습이죠. 이 달맞이꽃은 사실 귀한 약재로 씁니다. 물론 여름에 아주 키 큰 지상부를 잘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약효로 보고 싶으면 겨울에 나오시면 땅바닥에 납작에 붙어있는 즉 로제트 잎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시고요. 사실 이 납작한 잎은 지난 가을에 나왔습니다. 가을에 나왔다가 3월 내지 4월쯤 되면 이제 꽃에 올라오죠. 꽃에 올라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 이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새로운 씨앗에서 또 새싹이 가을에 올라왔다가 또 겨울을 이렇게 납작하게 즉 땅바닥에 붙은 상태로 지나고 있다가 봄 되면 꽃을 피우고요. 이러한 식물들을 2년생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1년생이나 부르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월년 초입니다. 즉 해를 넘기는 풀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달맞이 꽃은 약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달맞이 유로 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 동남아 쪽에서는 이 달맞이 꽃을 많이 재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씨를 많이 받아 주로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서 달맞이 유로 판매하는 거 많이 보시죠. 그 기름은 모두가 수입산이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닌 이러한 풀나무들이 약효가 좋다 좋다 해도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효과를 많이 못 보죠. 그 이유는 사실 여름에 잎이 지퍼를 때 지산부 해치해서 써봐도 사실 효과는 이 겨울에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에 약 10분 1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는 여름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달맞이 꽃은 사실 염증성 질환을 다스리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한마디로 항암약재로 아주 귀하게 씁니다. 요즘 어떤 지역에 가면 이 달맞이 꽃 그 씨를 말릴 만큼 항암약재로 채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 달맞이 꽃뿌리는 사실 몸속에 아주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혈관 베개 구석구석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피떡이 있죠. 피덩어리 즉 혈전이 합니다. 이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아주 뻥뻥 뚫어 피가 시원하게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 환자에게 이 매우 중요한 약이죠. 거기에도 감기로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누염에도 이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 달에 먹어보십시오. 효능이 아주 좋고요. 또한 이 달맞이 꽃에는 여성 갱년기 정상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호르몬을 잘 분비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또 생리 불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달맞이 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약재로 쓴다는 얘기죠. 항암성분이 뛰어나서 몸속에 구석구석 내지되어 있는 즉 암덩어리를 암세포를 확해 주어 몸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달맞이 꽃 뿌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약 사실 먹어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아마 더 이상 안 되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나 달맞이 꽃뿌리 이거 나와서 채취해가지고 말려서 한번 달여 먹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한 달 이내에 웬만한 분들은 고혈압 약을 끊을 만큼 달맞이 꽃뿌리거든요. 건강해지려고 하면 건강해 살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더거니 앉아있는데 건강해지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십시오. 나와서 뿌리를 막혔지 않습니까? 시간 나시면 주말에 나와서 이 뿌리 채취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에 무무진하게 늘렸습니다. 바로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연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 이 달맞이 꽃에 뿌리를 짓지어서 피부염에 한번 발라보십시오. 피부염 잘 듣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아토피 잘 안듣잖아요.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지상부여고 뿌리와 납작에 있는 잎을 함께 짓지어서 그 접을 바르고 또는 다려서 그 물을 함께 복용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피를 밝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다 보니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사실 몸만 따뜻하고 즉 혈액순환만 잘 되면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도 함께 병행하십시오. 동맥경화 고제일증 그 외에 각종 혈류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 달맞이 뿌리 많이 채취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사용하는 방법은 채취한 뿌리를 잘게 썰어 말린 다음 물 1리터에 건재 약 10 내지 한 15g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추 한 5개 감초 한 3-4쪽을 함께 넣고 아주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인체는 과유불급이라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모두 다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체는 어디 창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배출해버리고 겨우 저장한다는 것은 주로 지방분을 저장해서 어떻습니까? 뚱뚱하게 살이 찌더라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사실 이 달맞이 꽃 뿌리 있죠? 이거 채취해서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아마 날씬하게 다이어트도 될 거고요. 사실 올챙이 배 있죠? 배가 아주 불룡하게 나와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 달맞이 뿌리 채취해서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몇 개월 안 먹어서 아마 어쩌면 허리가 24정도 되는 아주 날씬한 허리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또한 평소에 주변에 치매 환자들 많이 보시죠. 정말 걸리지 말아야 될 지방주 하나가 이 치매입니다. 들어놓으면 사실 내 자식도 몰라보고 MAB도 사실 몰라보고 참 서글픈 인생이죠. 이 달맞이 꽃뿌리 잘 활용하시면 아마 피를 맑게 해서 즉 순환이 잘 되어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지 않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중포로 이렇게 아마 쓰러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돌연사 많이 생기잖아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물론 제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그분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멀쩡하다는 사람 참 나이도 젊고 아주 성실했죠. 그런데 자다가 어느 순간 올까닥 갔습니다. 그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설파하던지 아기도 어리죠. 사실 그 사람의 사망원인도 바로 혈관에 피 뜨거니가 끼어서 막혀서 죽었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약초들 활용하셨다면 아마 그렇게 급살할 일은 없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건강하시지 그냥 말만 가지고 아니면 어쩌다가 한두 번 먹어보고 이 세상에 좋아질 일 없습니다. 어떤 분은 좋다라고 하면 어디 시장에 나가서 한 돈 많은치 사과와서 한두 번 끓여 먹어보고 에이 효과 없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천만에 만만에 그럴 일 없습니다. 정답은 꾸준하게 입니다. 내 몸에 좋아질 때까지 즉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아주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질병이 완쾌되었다 할 만큼 끝끝내 노력하셔야 효과를 보는 것이지 한두 번으로 효과를 볼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없습니다. 정답은 또한 남들이 봐서 미쳤다 할 만큼 하셔야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